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증권 박희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 질문을 많이 받는 때도 있고 별로 질문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시즌을 보면 요즘 되게 많이 받는 편이죠? 요새 좀 많죠 흔히 쪽 이슈가 좀 많고 하다 보니 환율도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당초에는 원래 달러 약세 이런 전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1130원대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 달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이 약간 강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화가 좀 약하고 그건 왜 그래요? 일단은 성장 전망의 변화가 좀 달러 강세를 지지해 주고 있죠 성장의 변화가? 네, 그러니까 가령 미국 성장률은 올해 연초에 출발할 때는 올해 한 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얘기하다가 요새는 컨센서스가 한 6%대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유럽 성장 전망은 한 6% 성장 예상하다가 5%, 4%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딴 나라 사이였던 온도차 성장 예상치의 차이? 예상치의 변화가 큰 거죠 일단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또 미국 금리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가면 달러 강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있죠 그게 성장이 미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좀 성장이 예상되면 투자자들이 금리를 올릴 테니 저절로 그래서 실질금리가 높은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의 매력도 뭐 이런 관점에서도 그래서 달러가 좀 강세인 것도 다소 생소하긴 하다 예상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달러가 강세면 우리 같은 또 외부 시장은 약간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대응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FRB 따라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제적 체력은 되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게 당장 올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평소에 자주 받으실 만한 질문 저희도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면 네 금리는 계속 오르겠죠?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미국 금리 말씀입니까? 네, 일단은 더 올라간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레벨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좀 플레이하기에 좀 채권 투자가 입장해서 좀 플레이하기에 나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금리가 다 올라왔다. 이렇게 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건 같고 네 근데 계속 금리가 오르면 주가에는 부담일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죠 안 올라가면 사실은 더 좋은데요 금리가 안 올라가면 네, 기업이익은 증가하고 금리 안 올라가면 좋잖아요 좋죠 네, 근데 기업이익 증가하는데 금리 올라가면 우리 어려운 얘기하면 배당 할인못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분모의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적정 값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제 주가를 깎아먹는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네 지금 좀 그런 게 서로 상충되고 있죠 서로 상충은 되죠 네 그것도 안 그래도 궁금은 했는데 그러면 금리가 한 몇 달 전만 해도 1% 미국 10년 기준으로 네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1% 또 아래에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한 1.6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2배 오른 거예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럼 금리가 2배가 오르면 주가는 반이 되는 게 그 공식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 공식상 반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네 대충 어느 정도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 내려온다는 건 알겠는데 네 어느 정도, 얼마나 내려오면 그래, 이 정도는 내려와야 됩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내려온 겁니까? 그걸 뭘 어떻게 측정하죠? 그, 근데 실제로는 주가가 많이 안 빠졌잖아요 네, 많이는 안 빠졌어요 흔들흔들 하죠 지금 앞서도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중국 시장은 많이 빠졌지만 지금 미국 다우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2%도 채 안 빠졌고 그 다음에 독일 닥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1%도 채 안 빠졌고 나스닥은 한 5%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좀 올라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당장 산수가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 지금 바로는 안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금리가 저점에서 2배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2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은 좀 불안불안 오래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금리가 그럼 꽤 올랐는데 별로 안 빠졌으면 더 빠져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제 이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익 전망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 보면 유럽의 이익 전망은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그 외에 미국, 일본, 유럽 미국, 일본 또는 한국, 신흥국 이런 데는 어쨌든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있죠 아직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금리에 대해서 약간 인계점처럼 보는 레벨은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2% 수준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2%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느낌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어떤 분은 뭐 2.5%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2.5% 둘 다 사실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2%를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너무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연초에는 사람들이 2%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1.5% 얘기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7까지 오니까 이제 2% 이렇게 올리는 건데 FRB가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에 대한 타겟을 평균 2%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균인데 과거의 값이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인플레 타겟을 하단을 2%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한 2%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속도가 조금 빨라서 이제 마켓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좀 적응하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금리하고 주가는 같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어디쯤에서 적응하거나 혹은 적응 못하고 텐트럼 부리느냐에 따라서 그 금리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사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그냥 대략 이런 정도일 듯 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게 실질금리 오르는 것보다는 인플레 기대가 올라서 오르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인플레 기대가 오르는 것은 FRB 입장에서도 원하는 거죠 지금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앞으로는 금리도 좀 오르겠지만 주가도 이러다가 다시 오를 거다 굳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거시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런 뜻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게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차트고요 2001년부터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주가 지수 차트입니다 제가 음영을 표시해놓은 부분은 뭐냐 하면 금리하고 주가가 동시에 올라간 구간이에요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만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전체 기간에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 주가 동반 상승 구간이 한 30% 정도의 확률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 정도면 적지 않죠 금리 주가의 동반 상승이라는 것은 늘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금리도 오르고 주가는 꺾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금리가 꺾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금리니까 주가 그동안 올랐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팬데믹 쇼크 발생한 직후에도 금리 빠지고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조금 전에 오늘 배운 게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이른바 할인율 이게 근무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리 오를 때는 보통 이제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좋을 때니까 금리가 꺾이고 주가가 같이 꺾이는 경우는 있죠 그건 이제 진짜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는 내리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그럼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한 주가는 많이 안 내릴 겁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한 가지 그럼 시장은 왜 걱정하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장의 걱정은 일단 이론적인 데서 하나 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것들이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의 솔린 포트폴리오는 금리 상승이 아무래도 취약하죠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10년, 20년, 30년짜리 수익을 다 반영했는데 그게 계속 증가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인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미래에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다 땡겨놓은 상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듯해서 한번 여쭤보면 금리가 오를 때 이제 주가가 오른다 왜? 금리가 오르면 실적이 오르니까 그 논리는 굉장히 기본적이기도 하고 베이직하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의심을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주가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기업 실적도 별로 안 좋고 그러던 시기에도 주가는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왜 주가가 올라요? 너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때는 그때의 설명은 이 친구야 금리가 이렇게 낮으니까 다시 계산해야지 금리가 낮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고 돈을 푸니까 그 돈으로 오르는 거야 실적은 잠깐 잊어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계산이 다시 많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그거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싶어서 아마 시장이 걱정하는 듯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실제로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있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컨택트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실제로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제로 이익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미래의 것을 많이 땡겨올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에 우리 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가 전부 다 성장주가 아니죠 이런 게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성장주 중에서도 실제로 당장 단기 단기의 수익을 잘 보여주는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빵만 해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은 사실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왔어요 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내에서도 약간 가치주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하자면 이런 거죠 작년 하반기에는 사실 빅테크보다는 신환경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가 이제 테슬라고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 되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 배터리 이쪽 전기차 이런 쪽이 아무래도 클린에너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쪽이야말로 미래 수익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 아닌 실적이 뒷받침 되는 주식의 멀티플은 네 괜찮아서 그동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멀티플이 높게 인정받았던 영향은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으로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능가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 또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지금 섞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투자를 요건 하고 요건 저평가 요건 오버 결정하려면 그동안 저금리 현상 때문에 멀티플이 높아져 있던 정도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그건 해소될 거잖아요 주가는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필요 낙폭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로 인한 상승 요인을 저울질해서 뭐가 더 큰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이걸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계산은 실제 우리 매니저들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이래요 일단은 되게 이제 러프한 그림인데 성장주 가치주의 장기 차트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이후로는 빅테크가 실력을 보여주면서 성장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금리가 뭐 중간에 오르거나 말거나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근데 어쨌든 성장주 가치주의 상대 주가라는 것은 미국채 금리가 좀 기저적으로 크게 움직일 때는 조금씩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이 좀 그런 구간이고 과거에 이제 2004년도 5년도 막 중국금이 있었을 때 이때도 이제 꽤 긴 기간 동안 성장주가 좀 처졌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대표적인 경우인 거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 주가의 동반 상승 국면을 갖다가 평균을 내보면 사실 성장 가치의 우려를 구하기가 가르기가 좀 힘들어요 같이 오른다는 얘기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어떨 때는 가치주가 더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성장주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상황에서 성장주에 쏠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가치주로 완전히 로테이션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도 금리가 오를 때도 같이 오른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어쨌든 올라와 봐봐야 2%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 높지 않고 더군다나 단기물 금리는 여전히 제로 금리에 있고 그러면 이제 2022년까지 어쨌든 FRB가 금리 안 올린다는데 이런 논리로 여전히 성장주가 발을 비빌 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쏠린 것만 조금 완화하면 된다 약간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요 오를다면 성장주 가치주 굳이 구별 안 하고 다 오른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질 수 없이 실적주는 실적이 좋을 거고 스토리 주식은 그 스토리가 더 가까워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뭘 좀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대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것이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앙은행은 인플레 파이터 디플레 파이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디플레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쏟아 붓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플레 우려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죠 지금은 혹시라도 텐트럼 일으킬까 봐 그렇죠 아직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락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락다운 상황에서 경기가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경기 부양 효과에 기인하는 거죠 어떻게 실력으로 올라온 거예요? 락다운 봉쇄 강화하면 또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락다운이 의미 있게 해소되기 전에는 FRB가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하기에 정부가 1.9조 쏟아 부으면서 FRB는 손을 떼고 하면 서로 엇박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락다운이 지금처럼 높은 강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FRB가 손을 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것은 경기 회복의 강력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그럼 뭔가 부양책에 힘입은 약간의 좀 그런 거네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 우려의 근거가 부양책 끊기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걸 왜 걱정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경기 정상화, 경제 활동 정상화의 시계가 점점 단축되고 있으니까 타임란이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한 7월 말이면은 미국 성인들한테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게 존슨앤존슨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5월 말로 단축됐다가 5월 초로 단축됐다가 이러고 그다음에 7월 독립기념일이 때쯤 되면은 소규모 모임을 가능하도록 하겠어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경기 정상화 시계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도 뭔가 부양책을 막 붙고 거기서 인플레의 기대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정상화까지 되면 당연히 인플레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죠 팀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 말이 조금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둘 다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FRB가 보는 시각에 일시적이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보는 어떤 시간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결국 양쪽이 같은 얘기하고 있다? 반드시 같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FRB 입장에서는 올해 중에 인플레가 좀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 이게 이제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계속될 수 있는 인플레라면 우리가 걱정을 하겠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마켓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마켓의 입장은 그렇게까지 길게 안 보고 당장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가 아니다 한 6개월 가고 1년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년 갔다가 다시 스물스물 해칠 것이다가 이제 연준의 입장 그렇습니다 마켓은 아니야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어 쭉 갈 수도 있어라는 것은 일각의 표현인 것 같아요 마켓 중에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예전 이상으로 5% 이상 1970년대 시나리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극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환적 회복인데 순환적 인플레 상승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다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경제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 팬데믹 위기 전하고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보면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달라진다고 말하기가 대답하기 어렵죠 과거에도 가끔씩은 있었어 인플레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길게 보면 5년이나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보다 성장률 높고 기대인플레도 많이 높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예전에 내리막을 계속 걸을까요의 질문은 그냥 후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할까요 네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불안할 거 없네요 역설적으로 이거 참 근데 뭐 길이 우리 장기 투자가도 있지만 단기 단기에 이제 1위 1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이것저것 경기 살리려고 많이 펌핑을 할 텐데 증시에 꽤 도움되겠죠 일단 도움은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증세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단서가 좀 달려있는 것이라서 기존에 이제 올해 연초에 1조 달러짜리 하고 지금 당장 이제 1.9조 달러짜리 또 붙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어쨌든 증세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법인세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 현재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법인세 인상된다는데 투자를 좀 덜 할까? 또는 일자리를 좀 덜 늘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대응을 할 수 있죠 또는 이제 미국의 리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 다시 미국으로 좀 불러들여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도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은 그냥 해외에 놔두자 그냥 또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좀 제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날의 칼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서 일자리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도 알 수가 없고 반면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다가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구축효과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거둔 돈으로 투자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내버려줬으면 민간이 잘 쓸 돈을 뺏어다가 엉뚱한 데 투자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3조 달러 얘기 나와도 마켓이 지금 뜨겁지 않은 이유는 좀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주는 거는 괜찮은데 네 돈을 걷어서 쓰는 거는 안 좋다 네 걷어서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걷어서 주는 거요 걷어서 주는 거는 이제 부의 균 약간 재분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소비 성향을 계산해 보면 소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 알겠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연재 상황은 정리를 해보면 금리는 조금씩 오를 것이나 그게 좋은 징조일 수도 있고 주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네 그냥 우리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 믹스만 조금 조정하면 네 금리 상승 부담은 충분히 너무 쏠려 있지만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다면 성장주가 많이 오를지 가치주가 많이 오를지도 굳이 구별할 이유는 없겠다 네 그렇죠 다만 인프라 투자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대는 좀 하고는 있어요 저희도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면 다른 경제활동을 좀 위축시킬 수 있어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요즘 이상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실 계세요? 저희가 중국 주식 시장을 조금 사실 중립적으로 봤거든요 차트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실 글로벌 투자가들이 정말 영확하게 움직였어요 네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신흥국 펀드로 또 이제 돈 들어오는 게 보면 사실 신흥국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의 악세 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뭐 중남미 또는 뭐 동유럽 이런 데다가 투자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네 아시아로 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골라서 얄밉게 얄밉게 왜냐하면 그나마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경제활동이 뭔가 정상적이니까 뭐 대만 뭐 한국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대만 같은 경우에 완전 팬데믹 우수국가 잘 대응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돈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중국 주식은 좀 많이 비싸졌어요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주식채권 일득협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 기법으로 아 주식이 좀 비싸냐 싸냐를 갖다가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좀 비싸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조정받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좀 많이 그냥 많이 비쌌다라고 이 그림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사실 중국도 되게 성장주 위주로 왔었어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뭔가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죠 중국 주식시장도 너무 성장주 위주로 왔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건 뭐 PER 뭐 PSR 이런 거 비교하니까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PER하고 금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요 중국의 금리와 네 중국의 금리와 근데 이제 중국의 금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낮다고 우리가 보는 건데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중국 금리는 사실 이미 정상화됐어요 예전에 이미 일찌감치 그 기준은 뭐예요 실질금리로 따집니까 물가 상승률 명목금리로 얘기했습니다 명목금리로 네 10년물 금리로 10년물 북채금리로 중국 10년물이 대개 어느 정도예요 요즘은 또 3%대 그냥 3.2% 3%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팬데믹 위기 전 수준을 갖다가 이미 일찌감치 회복을 했었어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계속 쓸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FRB가 여전히 그들의 역할을 다 할 것이고 근데 중국은 지금 정책 기조가 다르죠 약간 약간 긴축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긴축을 실제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대개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성장 목표가 6%인데 저희 추산으로는 올해 중국 성장률 8% 9%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4분기 GDP 성장으로 나올 건데 한 15%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기조효과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댈 데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이슈가 기본적으로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성장주 위주로 왔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은 아닌데 아직은 중국은 이제 그 효과가 조금 더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도 조금씩 이제 영향을 주는 단계에 왔다 중국 주식이 요즘 안 좋은 게 중국 정부가 조금 좀 약간 냉정한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비해서는 그런 영향인 것 같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발 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겠죠 그럼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으나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면 지금부터 반영하지는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건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면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후에나 발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대개 그런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놀이공원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될까요 그런 조건의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기대 수익률 조금만 낮추시고 그 다음에 믹스 조금 아까 조정하시고 그 정도로 하시면 상황이 다른데 왜 중국은 저렇게 내리고 미국은 혼자 오른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계산은 좀 다른 얘기라는 말이네요 중국도 사실은 계속 빠질 걸로 보진 않는데요 어쨌든 기업이익 전망이 나쁘진 않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 확실히 떨어진다 이 정도로 봅니다 글로벌 라이브지만 중국 미국 얘기만 딱 듣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그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쪽으로 영향을 주든가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사실 작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해외하고 약간 좀 단절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네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개인들 순매수 엄청 할 때 외국인들이 안 샀잖아요 달러가 엄청 풀려나온다는데 그 돈이 한국을 사진 않았는데 약간 단절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펀드 플로어로는 아시아를 사긴 샀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 외국인 순매도잖아요 거기다가 연기금도 순매도 그동안 계속 보여왔었고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올해 연초까지는 개인들 순매수가 엄청 강했었는데 뭔가 3000포인트 이후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는지 또는 돈 빌릴 때가 좀 줄어서 그런 건지 좀 약해졌죠 근데 그냥 저는 러프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한 1500에서 3000원 2배 올라갔잖아요 자 과거에 2배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립식 펀드 분이 막 불었을 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갔잖아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네 갔었잖아요 한 4년 동안 근데 그때를 보면은 그때는 진짜 정립식이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뭔가 한 방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되게 천천히 돈을 갖고 와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막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립식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막 그냥 목돈 다 때려붓고 또는 빌려가지고 또 막 때려붓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2배 올렸던 걸 갖다가 이번에는 정립식으로 꾸준히 이번에는 그냥 1년도 안 돼서 그냥 목돈 다 투하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여력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은 좀 수급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만 아니라면 미국 쪽에 가까운데 중국보다는 우리도 어쨌든 원인 전망은 괜찮거든요 중국 쪽에 좀 가까운 굳이 정부가 돈 풀고 금리 내리고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아니요 우리도 돈을 좀 풀고 통화 정책은 어쨌든 완화적이니까요 정책상으로는 사실은 미국 쪽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급 변수가 좀 있는 것 같다 수급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좀 약간 글로벌 흐름하고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 있다 물론 그때그때 마켓 센티멘트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만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세층권의 박이찬 팀장님으로부터 요즘 미국 상황, 중국 상황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봤는데 되게 명쾌해졌네요 특히 중국은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한다면 미국도 큰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계절이 변하면 원래 좀 으실으실 감기도 들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네 미래의 세층권의 박희찬 팀장님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세요